많이들 따셨어요? 그도 알을 다 훑으셨네 그럼 엄청 많은데 사실 알을 다 땄으니까 이야 대단하시네 오늘 강포도 이삭죽기 8회째 강포도 이삭죽기 했습니다 오늘 근데 굉장히 많이 오셔가지고 다들 따고 가시고 그렇게 따고 가시네요 아 붕어빵 우리나라 최고의 붕어빵 지금 굽고 있습니다 아 줄 서서 기다리고 계시네 붕어빵 드시려고 호동 많이 따셨네 붕어빵 어때 진짜 맛있지? 지금까지 먹어본 붕어빵 중에 최고지 진짜 그래? 어 그래? 야 내년에 또 와 내년에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지금 두 마리씩 주는 거야? 응 어쩔어 너무 오래서 아 야 포도 많이 따셨어요? 네 재무좋습니다 아 그래요? 야 뭐야 이거 하하하 아 이렇게 많이 땄어? 야 아니 못 딴 사람도 지금 헤매고 있는데 야 아 아 아 아 아 야 진짜 많이 따셨네 한번 보여 드리라고 어떻게 땄나 아 아 아 아 와 진짜 엄청나네 아 위에 있는 게 더 많은데 몇 시에 오신다고? 2시 2시에 왔죠 다 선생님 몇 시에 오셨어요? 9시 10분? 있지도 않은데 땄어요 저는 그냥 그냥 보이는대로 다 땄구나 보이는대로 아 저희도 같이 이걸 따야 하는데 여기가 있지도 않은데 붕어빵 뭐 이런 잔챙이고 다 땄어요? 볼빵 붕어빵 진짜 별식이죠? 네 볼빵 계속 쓰네 맛있네요 맛있네요 아 제가 자신있게 얘기했잖아요 붕어빵 맛있다고 네 오늘 많이 오셔가지고 붕어빵도 드시고 포도도 다 따시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강포도 이삭죽기 오늘 마지막 하이라이트 붕어빵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올해 참석 못하신 분들 내년에도 참석하셔서 붕어빵도 맛보시고 영광포도원의 다양한 포도 맛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광포도원에서 강포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America 그러고 감사합니다.